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에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가 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친 증권 거래세는 약 5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6.7% 급증했습니다. 세법 개정으로 올해 증권 거래 세율은 전년보다 0.02%포인트 낮아졌지만 오히려 세입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.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살아나고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정부는 2023년부터 증권 거래세를 0.15%로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양도세를 전면 확대해 소액 주주들도 과세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